저 지금 그 잠깐 길어서 끊은 건데 2탄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선충이가 엄청 많아요. 건대지. 죽은 밀어넣머리. 더 이상 없나요? 어 성축이 한 마리도 없겠네. 흰색 때면 저번에 말했듯처럼 갈색으로 변하거든요. 잠깐만 좀 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번데기가 완전 많습니다. 와 성축이도 지금 다 썩었는데 네. 오케이. 죽은 애벌레가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